기타를 세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낙원선강 해방촌으로 가면 좀 해방이 되나요? 여기가 확실히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책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도서관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? 잘 없죠 거의 다 왔어 줄 교체 본 김에 할까?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어때요? 저는 조금만 먹어야 돼요? 진짜 조금만 먹어야 돼요? 그래? 자격이 없어요 확실해 조금 저기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전복솥밥 하나랑 조금솥밥 하나랑 이 조금이 양이 조금은 아니었나 보다 잘 먹겠습니다 쇼핑은 다 끝나셨나요? 아 예 어디만 나오면 짐이 항상 많아져 아 이거 또 본방구 가서 샀어 차는 어디 있는 거야? 그렇죠 진짜 좋아요 찍어보십 저기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.